1.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왔던 길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직진 앞에 뭐가 있더라도 가던 길 넘어서 그 장애물 부서트리고서라도 그냥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체념하고 왔던 길로 돌아가시는 타입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보죠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휴 하나님 어떻게 내 길을 막으세요 전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전 그거 경험했습니다 제 인생 커리어가 행정학 정책학 박사 교수로 되는 것 에서 주님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설교자와 목회자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걸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본문 속 사도바올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것도 그가 지금 어떤 길이었냐면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선 전도 여행의 그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성경에서 이 막힌 길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찾자면 구약의 모세오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출애굽기 맞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열 가지 재앙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로 그 앞길이 막힌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홍해 바다는 앞이 막힌 길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서는 막힌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일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그 앞길을 막힌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길이 막혔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본문을 갖고요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잠시 좀 스케치를 하죠 때는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담화라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도 생기죠 여러분 그 시작 그 스타팅 포인트부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듯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새로운 인물인 신라와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후 디모델을 팀원으로 스카우트하면서 그 전도팀의 활력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명 더 누가가 또 합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흐름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십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 여정을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있는게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중간 부분에 이제 안디옥 동그라미 부분 있죠 빨간색으로 이제 바울의 전도팀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파송이 된 것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그곳이 복음이 받아들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거기에서 의기투합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라서죠 여하튼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여러분 녹색 저 줄이 보이시죠 그 화살표 방향으로 안디옥에서 이동을 해서 2차 전도여행 그 출발 이후 더베와 또 이고니온 루스도라라는 곳에 가서 자신이 복음 전한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저기에요 중간에 빨간색 동그라미 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예정이었어요 아시아는 쉽게 얘기하면 저 트리키에 오늘날 트리키의 전역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점점 서쪽으로 화살표 보시면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 보면은 비두니아 방향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제일 위에 흑해가 있거든요 파란색 부분 그 밑에가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 가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 또 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서 이 트리키의 최서쪽 끝부분 드로아라는 곳에 여러분 이제 그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있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서쪽 끝 자 저 지명이 중요한데 왜 드로아가 중요하냐 하면 저 드로아라는 것을 경계로 이제 동양과 서양 그 경계가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드로아 앞을 보시면 여러분 에게헤라고 보이죠 파란색 그 앞은 이제 에게헤 펼쳐지고 그 에게헤를 배를 타고 넘어가면 이제 바로 유럽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래서 바울은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라는 그 지명들 위에서부터 쭉 얘기하면 빌리뽀 대살로니가 베레아 더 내려가면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유럽 전역을 향해서 보금의 씨앗을 뿌리는 여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큰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드로아 드로아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환상을 하나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토대로 이제 지도는 내려주시고요 오늘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 각자 인생 여정에 적용하면서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맡겨진 삶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막히든 안 막히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시죠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축복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죠 여러분 본분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 책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죠 여러분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게 본분이죠 그 본분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길이 막히든 막히지 않든 상관없이 언제고 어디서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했어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텐데 이동헌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화집에 설교 예화집인데요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설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필독서인데 이 예화집에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에 관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독수리 종류인데 일명 비서세 비서세라고 얘기해요 세크리테리 버드 왜 이렇게 불렸느냐 이제 그림을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이 새가 귀 뒤에 펜을 꽂고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잘 보세요 오른쪽 그죠? 이 머리 뒤에 이 펜을 꽂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비서들이 이 펜을 이렇게 꽂고서 세크리테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런 비서세입니다 그런데 이 새의 본래 이름은 뱀잡이 수리예요 수리 독수리예요 그 이름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뱀들의 천적이에요 하늘 꼭대기 창공에서 이 먹잇감인 뱀을 발견하면 쌀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고 또 보시면 다리도 길죠 1미터 저 다리를 이용해서 발로 그냥 뱀을 탁탁 내려서 뱀이 공격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는 아주 민첩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실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냐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자나 표범 같은 맹수가 공격해오면 당황한 나머지 날지를 못해요 어처구니없게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날아야 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띵박질만 합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석죠 자 그런데 여러분 뱀잡이 수리에게만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왜 우리도 우리 본분을 잊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패닉상태에 빠져버려요 갈팡질팡 뭘 할지 모르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의 날개를 의지해서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까맣게 했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만 갈팡질팡 무엇을 할지 몰라 전혀 엉뚱한 일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영적인 비상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와가 주는 기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께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고 공동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죄 아무리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올지라도 죄 아무리 그 거센 험한 풍랑이 우리 닥쳐 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날개를 의지해서 거센 파도 우리를 닥쳐와도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믄 아니 감당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본문에 충실했어요 다 했어요 바나바와 마가라는 이 동역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하죠 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이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굳건해지던 우리 그 모습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난주 우리 이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본문으로 다루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갈라서든 데리고 가든 롬 팔 이 팔 지난주 우리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다루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또다시 이 본문을 다루느냐 저가 이 포인트를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다 했어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에 충실했습니다 그랬더니 선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떻게 본분을 다했는가 말씀을 통해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먼저 마태복음 28장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이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오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걸 그대로 해서 고스란히 그의 행적을 보면 이거 충실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그의 사역 성공 비결이었어요 볼까요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간략히 여러분 아시니까 설명만 드리면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차 전도여행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사지로 다시 갑니다 머물러 있지 않죠 가지요 지상명형 첫 번째가 뭡니까 go therefore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제자를 만듭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가 디모델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노들이 작정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4절 여러분 여기 규례라고 하는 게 뭐냐 그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교리라는 말이에요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dogma doctrine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그들이 결정했던 게 뭡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결정했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야마? 할래?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야마 이 본질과 나머지 모든 것은 비본질 그러니 네 가지의 기본적인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만 여러분들이 지켜달라 이 모든 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상명령의 충실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서 보금전하고 제다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겠습니다 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퍼즐이 뭡니까 지상명령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세례가 있었느냐 3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래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세례를 찾으셨나요 세례 대신 할래를 찾았죠 근데 참 이상하죠 바울이 지금 디모드한테 할래를 행하게 하잖아요 분명히 구원은 할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바울의 이 모습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존 뉴튼이라는 분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으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쇠의 귀둥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했어요 플렉서블에서 갈대와 같았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는 굽히지 않았어요 완강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할래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래는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면 이게 뭐냐 바울은 디모드가 혹시라도 할래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디모드에게 할래를 행하도록 합니다 복음이 어떤 문화권에서도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할래 이게 나름 아니라 세례 아닙니까 구약의 할래가 신약의 세례로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그 증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디모드에게 할래를 행하겠다라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은 분명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아니라 제자 삼는 것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주었음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서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본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도리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이 막히든 길이 막히지 않든 언제 어디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를 계속 이렇게 적용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에 충실할 때 심지어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막힌 길도 뚫어주시고 그 막힌 길이 아니라면 다른 곳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뜰 수 있는데 그저 서 있기만 하고 날 수 있는데 그저 뜀박질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결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길이 막혔을 때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뜻을 민감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6절, 7절, 8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드로아라는 지명 나오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신 기억나실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트로이라고 트로이 트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로이의 목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게 컴퓨터 악성 바이러스 이름이거든요 그거로 더 유명한데 트로이의 목마가 여러분 그 신화 잘 아시죠? 큰 나무로 만든 말 그래서 트로이 전쟁 때 그 안에 군사들을 숨겨서 복병을 넣어서 적진에 그것을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방심한 잔치를 벌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방심한 틈을 타서 밤에 복병들이 말해서 나와서 아군들 성문을 열고 아군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은 그 성을 다 공격하고 무찌른 그 신화죠 그런데 이 드로와 트로이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자신의 책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드로와 트로이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드로와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이었으며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토인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그만큼 드로와에서 일어난 일이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획기적인 변곡점과 같은 사건 왜 만일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서구 문명 유럽 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자 그럼 도대체 드로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가 9절 10절 말씀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뭘 보죠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이 환상을 계기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바꿔서 이제 유럽으로 그 방향을 틉니다 환상을 통해 확신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시아에서 할 일은 없구나 깨닫습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유럽으로 향하는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고 그의 사역은 꽃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 방금 10절 보면 저 끝머리에 중간부터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즉 유럽인들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들의 부르심을 이제 비로소 진정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 그 부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기가요 단순히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인정함이러라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연구하면 전도팀 모두가 하나로 동의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conclude 그래서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맺어졌다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심을 알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과 교훈이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분명 이 전도팀은 혼자가 아니니 그 안에 누군가는 반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소 티모데도 그럴 수 있었고 바울도 그럴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팀원들 모두가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따르고 순응하기로 결론 내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뜻에 민감이 반응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면요 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는 싶어요 내가 그것은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분들과 자신의 진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이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 전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히 반응하고 분별하고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배우자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사업을 결정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 공동체라면 어떻게 해야 서로 동의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확정 지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님과 더 자주 만나시고 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오늘 말씀 보세요 파울의 경우 그가 사역 내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계획하고 결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님의 허락 속에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했다고 하는 이 말씀 꼭 기도 중에 체험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같은 걸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가오셔서 누구한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너한테 가서 얘기를 꼭 전하래 그러면서 말씀 건너실 때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자의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쉽게 말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께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즉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만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에도 없는 얘기가 성령의 얘기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전혀 뜻밖의 얘기하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경과 성령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지금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자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해졌다면 순종하십시오 말씀만 들어도 쉽죠 근데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고 할 때 아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순종이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10절 안에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한 글자 단어가 있는데 자 곧이란 단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 여러분 여기 곧이라는 말 보이시죠 즉각적이란 말이에요 지체 없이 바울이 보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이다 Delayed 된 순종은 불순종이란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적용하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인간의 짧은 조바심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계획은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내 계획은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1차 전도여행 중에 갔던 곳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그들이 잘 있는가 보면서 이제 아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특히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미래를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너무나 근사한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그 계획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원 말씀이죠 잠원 우리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울지라도 내가 보기엔 정말 그럴싸해 정말 좋은 계획 하나님 이건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여정이 지금 막힌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울의 팀에 누가 합류했는가를 보면 아주 쉽게 식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팀에 누가 합류했습니까? 제가 지금 힌트 드렸잖아요 누가 합류했습니까? 누가가 합류했어요 10절 말씀 아까 보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10절이 중요하냐 거기에 신학적으로 위 섹션 우리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제 자기까지 껴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부르심인 걸로 인정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위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은 이제 총 4명이죠 누굽니까? 바울 신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여러분 이 누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동역자인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바울이 몸이 약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연누가잖아요 평생 늘 함께 있으면서 동역자로서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의 든든한 그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혔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일을 도울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분명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다 잘 돼 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길 어느 한쪽을 막으실 때는 분명 다른 한쪽 길을 확실히 열어놓고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마늘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과 뜻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할지라도 특히 제가 단임 목사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지만 때로는 제 위치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보다 한 번 더 두 번 더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성령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주저하고 이거 혹시 아닌가 제가 항상 제 생각대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제 생각과 뜻과 다른 결정을 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힌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 뭔가 지금 앞이 막힌 것 같다 여겨지더라도 부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맡은 바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히 여러분의 하실 일을 다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뜻에 민감이 분별하고 확인하셨다면 이제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허락이 떨어질 겁니다 이 길은 막혔지만 또 다른 길이 열려있음을 확인하실 것이고 막힌 문 자체가 열린 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한 주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쫙 들어와 끝으로 찬찬히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훗날 아 우리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인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